Q. 만민공동에는 허니 6조를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정부에 보냈다. 정부에서 긍정적인 해답을 보내오자 만민공동에는 6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 대표가 참가하는 근대적 입법기관의 출범을 뜻하는 중치원 신간제를 공포했다. Q. 아무래도 안되겠어. 독립협회를 몰아내세. 이러다가 우린 모두 조정해서 밀려날 거야. 그러나 독립협회의 급진적인 개혁 요구는 수급화와 충돌을 불가피하게 했다. 아니 이런 무험한 욕도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승마는 종각가 대한문에서 허니 6조 즉각 실시 등 개혁을 요구하는 철회한 농성을 벌였다. 정부는 법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법의 정치를 우리는 원합니다. 올소! 올소! 모두 죽여라! 앞잡이부터 잡아라! 뭐 승마니가? 선두의 나스다 보부상들에게 끌려가서 아까운 인지를 잃었구나. 글쎄 말이야 이제 어떡하지? 누가 죽었다고? 아직 내 뜻도 제대로 펼치지 못했는데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요. 우린 자네가 죽은 줄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 쉽게 죽을 이인이 아니지.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어서 빨리 우리의 뜻을 펼칩시다. 그날 밤부터 이티널까지 이어진 충돌로 독립협회의 김덕구가 용산 근처에서 피살되었다. 그의 장래 행렬에 수천명의 군중이 모여들자 고국적인 혁명으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고종은 유화책을 내놓았다. 고종은 개합파와 수구파의 제도를 그냥 두어야 한다는 조정대책들의 파 대표들을 중추원 의원으로 임명하고 나라의 일을 의논하게 했다. 중추원은 지금의 국회와 같은 기구였다. 이승만은 중추원 의원이 되었다. 중추원 안에 독립협회 세력이 개합파들을 사면하고 박용 의원을 중추원 의장에 임명할 것을 건의하자 고종은 중추원을 해산하고 독립협회 측 중추원 의관들을 체포하라고 지지했다. 이승만은 고종 폐의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고 독립협회도 해산되고 말았다. 한성 감옥에는 이승만과 7명의 독립협회 동지들이 갇혀있었다. 이 기회에 영어의 몸이 되니 답답하구려 그러게 말이오 우리 이곳을 탈출합시다. 예? 승만은 독립협회 동지였던 최정식 서상대와 함께 주식형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다. 비상 비상 탕탕탕 하지만 다시 붙잡힌 승만은 모진 고문 끝에 사형 원도를 받았으나 고종의 특사로 종신형으로 감옥되어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승만은 감옥에서 많은 사람의 간섭임과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게 된다. 미국의 성교사인 의사가 자주 면회를 와서 약과 책 등을 넘겨주고 그의 구미운동을 하였다. 영어 고문은 뭐하러 해? 살아서 나가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할 겁니다. 또한 승만은 같이 갇혀있던 독립협회 동지자들과 우리 백성들에게도 독립정신을 길러야 한다며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황제나 국민들이 독립정신을 가져야 하오. 승만의 이런 주장의 동지들은 글로 써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권유하고 승만은 독립운동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밝혀 민중을 개몽할 수 있는 책을 쓰기로 했다. 그 책이 바로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배워 부국감명을 이룩할 것을 백성에게 호소한 독립정신이란 책이다. 청구의 4년 승만이 29세가 되던 해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세상도 바뀌고 있었다. 지고 있던 수급파들이 물러나고 민영환 등의 혁신파들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 승만을 아끼던 민영환, 항규설 등이 그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끝에 8월 9일 승만은 5년 7개월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석방된다. 바깥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독립협회 동지들은 감옥에 있거나 해외로 망명하였고 독립협회는 사로져버린 채 한성거리는 일본군의 고나스 성료를 위원하였다. 무력으로 일본군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동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고생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동지들이 있는데 자네를 뱃자로 모니 계시네. 나를? 누가? 어서 오게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들었네. 이 나라에는 일본과 싸울 힘이 없네. 우리의 힘이 너무도 미약해. 어찌 해볼 도리는 없나? 없겠나? 점점점 눈깨벼두깨벼. 아직 낙담하기엔 이르네.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과 일본의 행포를 전세계에 알려 일본에 내쫓아야 합니다. 자네가 그 일을 해주게. 제가 말입니까? 영어와 애국심.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능력. 자네만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네. 제가? 그리고 이건 황제폐화의 어명일세. 네? 민영왕과 황교서를 마지막으로 유학을 떠나는 승만을 통해 1882년 체견된 한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 대한제국의 독립유지를 위해 미국이 개입해 주길 바라는 생각에서였다. 끝.